네, 인동란과 함께하는 2부 MC를 맡은 유진 인사드립니다. 2부까지 여러분들의 호흡으로 마무리 잘 하게 되었고요. 3부 MC는 너무 멋진 도웅 가수님을 소개하면서 저는 이 자리를 물러날까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3부 MC 도웅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한중란에서 함께하고 있는 인동란의 전국화열축제 금시를 낳은 부모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꿈과 사랑이 있는 방송 인동란의 전국화열축제 여러분 인천에 왔습니다. 멋진 가수에게 많은 호응과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 무대는 임향하가 부릅니다. 철없는 남자 철없는 남자의 정신 차려야 철없는 남자의 정신 차려야 철없는 남자의 정신 차려야 철없는 남자 철없는 남자의 정 tätä 철없는 남자의 선물 철없는 남자의 여유 철없는 남자의 정신 차려야 철없는 남자의 세 가지 지켜준 여자의 눈물이 온기쓰 정신들 철없는 남자야 정신 차려라 철없는 남자야 정신 차려라 철없는 남자야 정신 차려라 철없는 남자야 날 좀 쳐다봐 한평생 당신이 상다운 날이 아직도 이렇게 숨이 어떻게 살려도 정신 차려라 철없는 남자야 사랑 세월이 후에 슬겼리 스쳐다보는 안고 사랑해 믿지도 않도록 철없는 남자야 있을 때 잘해 나밖에 너무 있어도 Lifescalade 철없는 남자야 철없는 남자야 철없는 남자야 철없는 남자야 철없는 남자 강untin 탑승